카이스트 연구팀이 천 개 이상의 기기가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기술, 밀리미터파 후방산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공중에 존재하는 밀리미터파 무선신호를 반사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후방산란 방식으로 1,100여 개의 통신기기가 정보를 동시에 수신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해당 기술이 초저전력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만큼 향후 대규모 통신기기에 광범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